춘천에서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CCTV 관제센터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범죄 예방에 CCTV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조수석 문을 열고 한참을 고민하는 한 남성.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이동하더니 그대로 차에 탑승합니다. 이 40대 남성은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193%였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고 도주해상로를 차단해 수색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저 CCTV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2일엔 새벽 시간에 차량 털이를 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관제센터로부터 한 남성이 주차된 차문을 당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절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춘천에서 방범용 등으로 활용되는 CCTV는 2,200여 대. 범죄 사건 해결은 물론 예방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듯이 범인인 건거나 범죄 예방 그리고 실종자 수색 등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경찰은 올해 20여 곳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AI를 활용한 실종자 검색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